게임을 좀 할게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팀을 바꿔서 한 번 해볼게요. 팀을 바꿔서 한 번 해볼게요. 젠퍼들 앞에 놓으세요. 소위 뭔데? 두 분이서 묵찌 한 번 할게요. 묵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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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 팀 저쪽으로 가시고 진 팀은 이쪽으로 할게요. 여기 세팅 좀 할게요. 17점으로 할까요? 17점으로 하고 폐가 제일 많은 사람은 음료수 살게요. 폐가 제일 많은 사람은 음료수 사야 돼요. 벨트! 넌, 네. 넌, 저는. 농구 알아서. 해복으로 안 믿고 있는데 해복으로. 백클릭! 와, 스트레칭이 나왔다. 스트레칭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än 오온 아아 오이 예에에에 호 오오 완료로 좋다. 신경에 맞춰져있어 지금. 왼손이라서 날카로워. 뭐야? 힘이 좋아. 자, 오늘 이 5명 경기 중에서 패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음료수를 살건데 그 선수가 누가 될지 잼티비 뱅크를 맞춰가지고 저한테는 잼티빙으로 저한테 패가 제일 많은 사람을 선정해주셔서 맞힌 분들에게 제가 티셔츠를 한 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범 선수가 시합되는데 표정이 굳어있었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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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따님 안녕하세요. 탈빼면 원빈님 안녕하세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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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 용범이 오늘. 아우. 무릎아재한 소스구 이래미 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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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점 경기입니다. 아우. 아우. 어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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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형아닌 주고 주세요 저거 좋다 안녕하세요 윤형아닌 아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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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이! 이벤트는 11시까지 글 적어준 사람들에 한해서 드릴게요 오 빠르다 심세야 안녕 다리 조금 나았어 운동은 못해 오 몸 아직 안 펴주신 거 아니에요? 역시 노련함으로 노련함 1, 2, 3 2, 3 2, 3 드라이브 보담이 안 된다는 거 2, 3, 4 2, 3 2, 3 2, 3 2, 3 제가 춘천에 나가면 영인이 형이 맨날 하던 말 2, 3 너 왜 맨날 멀리까지 멀리까지 와서 시험까지 나오고 그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드롭 좋아요 2, 3 아웃 오 오 오 오 오 오 아아이! 오케이! 호오! 잘했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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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빠르네요. 이 친구가. 영희 형이랑 할 만합니다.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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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세장님하고 하면 김덕관, 김동훈이겠지. 꼴등은 안 하겠다, 거정곤 선수. 뭐라고요? 아.. 아 finde. 팔이 좀 짧았어요. 뭐야? 여기? 되게 예뻐요 백드립이 선수들마다 좀 다르시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 선수들마다 잘하는 게 있는데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있어요 되지 않을까요? 1,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2 팀 안 나오는 줄 알고 꼴등으로 권영범맹 뽑았네요 3 2 3 2 3 3 2 3 2 3 2 3 3 3 3 3 3 4 4 4 5 5 5 5 5 5 6 5 6 6 6 5 6 6 9 9 10 10 10 12 8 5 7 7 5 10 10 9 9 10 10 11 11 multilemma 13 11 공격이 어려워 마음이 많이 약해 조성환 선수가 중학교 때 선수했다고 합니다 황재현 선수 선수 안했죠? 일부러 봐주시는 듯 아 이거 맞네 지금 전의가 없어졌어 지금 장천웅 코치님 느낌이 진짜 있어 있어 장천웅은 풀어지는 분이셔 라켓이 풀어진다니까 보통 선수들이 낫게 훔치다가 풀어진다고 진짜로요? 들어본 적도 없네 장천웅 코치님은 워낙 해녁돼도 워낙 잘하시더라고 단식 선수 4강수에서도 분명한 것 같고 벤츠프레스를 거의 150분으로 하시는 분이어서 곰으로 한 코트밖에 없습니다 원현우선 선수 자세 너무 이쁩니다 겟! 가입 가입! 오! 기회를 잘 본다 한관치씩만 팁 얻으면 좋고 오우! 리드 좀 얻어보세요. 진짜요? 오우! 오우, 나이스. 들어가자! 민턴 연극으로 해가지고. 오우! 투수가 시합 안 나와서 아쉽네요. 잼 선수 라켓 못 드세요? 오우, 소리 뭔데? 와우. 잭팟 선수들은 내 키잖아요. 아쉽네요. 저도 백스매쉬? 바로 빼치고 싶어요. 이 3개는 안 될 거야. 이 힘이 좋은 거야. 나이스! 꺼내는 tijd 서비스에서 우지 부 Chill 아 아 ollar 내가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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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산 종국님은 80년생이십니다. 생각보다 많은데요? 지금 스무 살 이상 차이나는 사람들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와 손이 진짜 세다. 오!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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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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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이 형 선수님도 어 공용보험 선수로 지금 코치하고 있고요. 이 지금 학생들만 네. 부모지 분들은 다 코치님이십니다. 오! 오! 확실히 잘 맞긴 잘 맞는다. 뭔가 마음 쪽으로 안정이 있나? 오! 나이스 도브! 유성진님 지완아 열심히 해. 오! 오! 잘 모르겠어요. 아직 다리가 안 나서 누구랑 시합을 나갈 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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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현 선수한테 웃겨! 鬧이 어떻게 맞 krij put 오! 오! 고! 나이스! 아 그래? 아 그러네. 와이파이 끄면 되잖아. 카톡은 돼. 오늘은 핸드폰으로 방송하다 보니까 방송 상태가 조금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오우. 와. 와. 나이스 고성완. 하하하하. 김영희 선수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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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달콤하다 안에 힘이 줄 것 같아 한력 뭐야? 아이씨! 거정범 선수 꼴등에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반갑습니다 클라우드 아 뭐야? 아이씨! 오! 여유! 채팅창입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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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대 10입니다 지금 사실 원현호 선수는 상관없거든요 원현호 선수는 거의 저도 상관없어요 16대 10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야야! 하하하하하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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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 형 끝내야 돼 지금 영희 형 끝내야 돼 지금 영희 형 끝내야 되거든 오케이 하하하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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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희 형님 또 경기 끝 여기까지 하고요 영희 형님이랑 용범이랑 아 나 했을 텐데 했을 텐데 했을 텐데 나 짤짤이 할게요 짤짤이 오케이! 단식! 단식 할까요? 단식 네! 단식으로 할게요 아 근데 단식은 사실 어드밴테이지 좀 줘야 되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냥 해도 될 거 같아요? 네 11점 11점에서 몇 점 잡아 몇 점 몇 점 3점 3점? 오케이 3점 잡아주고 오케이 오케이 원현호 선수 오케이 안 돼요! 어이!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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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4대0입니다! 4대0입니다! 4대0이요! 4대1! 4대1! 2대4! 단식 붙어도 됩니다 네 ft2! 3대0이 4대0이ende 2대4! 아 왜? 이제 한번 다시 가자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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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4!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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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Hammond! 와 재밌다 재밌다 와 단식 재밌는데? 왔다 재밌다 자 5대6이요 자 5대6 8대 실력이 궁금하네요 어떻게 했어 지금? 영희가 진짜 잘하시네 땀 나고 정상도 정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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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9 7이요? 7이요? 일단 편집하다가 어차피 다 나와요 형님 편집하면 다 나와요 누가 나쁜 놈인지 말렸죠 점수에 말렸죠 지금? 막 말렸다고 생각해 봐 7,9 오 3두박 와 와 오 아 오 그치 8인가네 오 오 빼기 좋아 핸드롭이 오 아 스포? 네 지금 연예스 라켓이 없어서 뜨거우시죠 아 온암스포트에도 구매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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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더 할 거예요? 한 게임만? 어떻게 할 거야? 다시 한 게임만? 이렇게 모니터로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밖으로 진행이 됐고요. 더 운동 열심히 해서 더 운동을 잘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안되지 말고 오래되면 고맙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